오늘은 그 후에 일어난 같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년해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였겠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낸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읽다 보면 에베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 편지를 받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뭉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 디모델 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델을 남겨서 가르치게 했어요 바울의 후계자에게 또 배운 겁니다 또 그 후에는요 교회사가들이 연구한 결과 디모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쟁쟁한 선생님들이 누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바울에게 배웠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수제자에게 배웁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모셨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울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죠 게다가 사도행정 19장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이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시험 삼아서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할 때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하니까 되던데? 놀랍게도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사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소식이 주변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에베소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에 있던 여러 우상을 믿던 사람도 있었죠 마술을 하고 주술을 행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비싼 주술책을 가져와서 불살라버려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용한 무당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구탈 때 쓰는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거 놀랍지 않아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고 보금의 능력을 보았죠 위대한 스승들에게 배울 수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2절을 보니까 칭찬한 것처럼 보이다가 4절부터 갑자기 확 꺾어요 너를 책마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열심도 있었어요 2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6절을 보니까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니골라당이란 이단 같은 집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른 가르침으로 분명하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였어요 칭찬만 받을 것 같은데 의외로 혼나고 있죠 왜냐? 진리를 위해서 맨날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메마르고 상막해져 버렸던 겁니다 혹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은 많은데 정작 마음은 턱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개척할 때까지만 해도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거 마치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요한일서 분위기야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가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예요 3세대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죠 이미 이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되새기고 깨달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위대한 일들을 알고는 있어요 듣고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아직 마음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주술하던 사람인데 책을 불태우고 믿기로 했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인 거죠 누구보다도 지식은 많아요 바울에게 배우고 디모드에게 배우고 요한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말씀하셨냐 성경이 안 나오는 거 우리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요한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굴리지가 않죠 나 이만큼 알아 에베소 교회 출신이다 하면 사람들이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마음으로까지 깨달아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어느샌가 사랑이 식어버렸던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처럼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런데 이게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의 교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회사를 잠깐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 중세의 역사를 보니까 여러 수도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도원들도 있어요 무슨 클루니 수도회, 시토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정말 많은 수도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열정을 식어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합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수도회를 설립해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좋은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개혁의 중심으로 잘 살아가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한 몇십 년 흐르면 그런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기부하고 죽을 때도 유산을 저 수도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기꺼이 재산을 기부하는 거예요 귀족이나 부자들 중에서도 의식 있는 분들이 좋은 일을 쓰라고 이것저것 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헝금을 많이 내는 거죠 잘 써주십시오 우리 수도회에 처음에는 수가 적지만 점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곳이 있다니 저도 거기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게 점점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처음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합니다 그럼 그 수도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래서 또 다른 수도회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계획을 했는데 종교계획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이미 종교계획을 했던 500년 전 그때도 이상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결국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이제 보통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폼드 셔츠, 개혁된 교회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질돼서 이상하게 목사를 따르고 누군가를 따르고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절대 우상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추종하는 걸 철저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안 달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붙들고 마치 우상처럼 성길까 봐 십자가도 안 달는 거예요 물론 개혁교회에도 존경받는 분들은 있습니다 대비적인 게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주 오해받는 말이 뭐냐 칼빈주의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의 말을 고지곳대로 따른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이분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검증해 보니까 상당히 맞는 게 많더라 그래서 신뢰를 한다고 따른다는 거죠 사실 칼빈은 칼빈주의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 칼빈도 하나는 인간일 뿐인데 무슨 칼빈주의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치훈주의자 아 끔찍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개혁교회는 사람에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혁교회 개혁교인이다 개혁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처음에 뭔가 잘못 땡기려고 하고 있을 때 누가 개혁을 하잖아요 그게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죠 불과 한 세대도 가기 전에 변질되기 입상이에요 아예 말씀을 거슬러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경우도 정말 많이 생기는 거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교회냐 무엇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냐 항상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계속 먼지가 쌓이죠 한 번 대청소하고 나면 1년 내내 깨끗합니까? 청소하고 청소 안 하는 분 있어요?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청소했는데도 또 쌓여요 일주일도 안 지나서 집에 막 먼지가 뽀얗게 쌓이더라고요 이래서 가정부 고용하는 건 돈 있는 분들이 제가 그 심장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끊임없이 때가 타고 인간적인 먼지가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치워도 치워도 계속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청소해져야 한다는 거죠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말로는 시어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보다 이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말들 있죠 그분들도 다 알았어요 왜냐?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의 영광을 붙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말만 그럴듯하고 경관의 능력을 없으면서 경관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추었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역사를 자랑합니다 내가 핏줄이 어떤 핏줄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선이야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그거 누구보다 잘 알았고 경계했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어느샌가 그런 함정이 빠져버렸던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여기 많이 있죠 저도 그랬는데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원래 집안은 안 믿던 집안이에요 하지만 유치원 때부터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거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야단치 않아도 할당량 채우듯이 가능해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제가 20대 때 이럴 때 생각해 보면 뭘 잘못하는데도 죄책감이 없어요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 하나님 사랑이 싫어하면 그럼 됐지 뭐 누군가 제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말로 그걸 어떻게든 반박하고 압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서 아는 건 많으니까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도 읽었잖아요 어린애들처럼 저도 공과 공부 다 했으니까 다 배운 것들이에요 입만 살았다고 하죠 그게 딱 저였던 겁니다 배워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진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제대로 알고 있냐 하면 실제로 아는 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냥 피상적인 지식 머리로만 안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오 저주와 같이 작용했던 겁니다 비슷한 게 사사기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추고 집안 배경도 빵빵한 사람들이 사사기 세대예요 여수와 모세의 자식이고 손자들이고 누구 하나 집안에 영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우리 목사님이 3대전, 4대전 순교자를 낳은 집안이들은 자랑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집안에 그런 사람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리교성을 점령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들처럼 지금 막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이게 뭘까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레이길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가서 보면 돼요 저렇게 제사하는구나 제사 집행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고 아론의 손자들이에요 신앙서적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안의 역사 이야기 듣고 어른들 하시는 말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게 성경 역사고 신앙서적보다 더 뛰어난 거죠 하나님이 기적이 어떤 것이냐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고 아줌마인 거예요 옆사람을 보세요 옆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암흑시대라고 하죠 부모님께 배워서 누구보다도 아는 건 많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진짜 까맣게 몰랐을까요? 아니죠 머리로 아는 건 많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가 실제로 아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사사기 세대는 가난한 땅에 정착한 이후의 세대죠 치열한 영적인 훈련이 없었던 세대입니다 이미 이전 세대가 다 이루었어요 고생은 이전 세대가 다 하고 이제 열매만 따서 먹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전 세대는 어때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40년 광야 인생 떠도는 인생이죠 여러분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분 있습니까? 그분들 태어나니까 광야였어요 탈치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남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매일 만나가 매출하기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연단을 거치고 영적인 전쟁까지 치른 세대예요 그에 반해서 사사기 세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금수저죠 먹고 사는 걱정도 없어요 태평성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워서 아는 지식을 실제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살아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창세기의 이삭과 야곱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뻔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홍길동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일을 겪었는데 큰 실수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하죠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벌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 옛날에 이런 일 있었다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자기 상황으로 확 닥치니까 어버버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였나 하면서 야곱도 어때요? 태어나서 1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생존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산잔수전 다 겪은 믿음의 조상이고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걸 듣고 배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죠? 쌍둥이 중에서 맏아들이었던 애서는 아예 이상한 길로 가버려요 거의 믿음을 떠난 걸로 보입니다 야곱도 한참을 방황하다가 뒤늦게야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중에서 하나님의 애들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죠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수십 년에 걸쳐서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잘 보면 말이 바뀝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머리로는 알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중에 가서는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현장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진짜 제대로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연단이라고도 하죠 주로 고난이라는 형태로 많이 오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미뤄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나 교회에서 배운 게 어떤 의미였냐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흔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길러봐야 부모 심정을 알게 된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아는 건 많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번 제대로 실천을 볼까?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보지 실제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용서하라 그냥 제가 평안할 때는 10대 때, 20대 초반 이럴 때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군대 가서 완전히 박살났죠 진짜 원수가 생기니까 저주나 안 퍼부으면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독교인만 아니었으면 왜 하필 이렇게 빨리 믿게 됐을까? 기독교인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사고 찾겠구나 완전 범죄를 꿈꿨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교 많이 가시죠? 전도한 것도 어때요? 말씀 읽고 간증 듣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아,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간증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직접 붙여 보면 어때요? 내상을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 각박하고 무리하죠 아무렇지 않게 계속 전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한 건 하세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말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알 때는 아,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구나 직접 현실로 뛰어들어서 부딪혀보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구나 이게 배척받던 선자의 심정이구나 이게 고향에서도 배척받던 예수님의 심정이구나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속에 가서야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세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유혹과 맞서서 싸우려고 해본 사람이라야 그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알 수가 있다 맞서 싸우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때요? 여기저기 얻어 터지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자괴감도 느껴지고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질을 계속 짓는데 제가 구원 받은 자가 맞습니까? 회의감도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뒤에 앉아계신 목사님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부딪히면서 연단을 받아 봐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 그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비로소 겸손을 배우고 은혜를 깨닫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딘다 그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겪어보지도 않고 이론으로만 알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처럼 정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럼 되잖아 아니면 자기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볼 때 계속 말하는 게 있죠 서로 사랑하라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직접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배운 게 있지 않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로 개명을 주신 게 있지 않냐 서로 사랑하라 해봤어? 그게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임자 해봤어? 물어보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 거예요 저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대봤어?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노력해봤어? 아, 아, 아 굉장히 막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거 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매일 새벽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말씀 아, 이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예수님이 새로운 개명을 주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직접 부딪혀보면서 막 머리 터져가면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이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사사기 세대가 되는 겁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괴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생을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죠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현장 속에서 삶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녹아나야 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비로소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하던 사람이 이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연단의 때가 온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구나 물론 죄송한 말이지만 바로 되지는 아닐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할 것은 다윗도 제가 10편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당 그 다윗도 자기가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10편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바세마사건 이외에도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연단의 세월이 없었던 사울이나 솔로는 어때요 처음에 잘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금요철의 예배 때 만났던 히스기아의 아들 문하세 말년에 나왔잖아요 죽기 얼마 전에 얼마나 끔찍하게 아깝겠어요 말년에 나왔으니까 그런 문하세가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있는 연단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사사기 세대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다행히 제가 1년 넘게 교회에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전도할 기회도 많고 회개할 기회도 많고 용서할 기회도 많고 사랑할 기회도 많고 헌신할 기회도 많죠 부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삶을 통해서 가슴으로까지 내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 호떼를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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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